멍석과 짚신을 삼아주고 다닌 35년을 가지고 이제 해월 최시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신중년아카데미 뿌리찾기 학습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이 동학에 우리 가장 유명한 전봉준 장군 하고요. 그 다음에 6일차에는 제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병자호란 때에 우리가 좀 있었던 임경읍 장군이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평민의병장 신돌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심각하고 문중이 겹쳐서 임경읍 장군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박을 제외하고 하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리이원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씨잖아. 더군다나 전주이시다. 그러니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동학이 계속해서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하고 난 다음에 이쪽 경주지역에서 여러분 동학이 경상북도하고 내륙 해안까지방, 동해안 해안까지방하고 이 안쪽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상도 종교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이쪽 전라도에서 일어나서 이게 전라도 종교 아니냐 하는데 수은 최재우하고 해월 최시형하고 다 뭐야? 전라도입니다. 아 저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녹두 장군 전봉준이라든지 김개남 장군이라든지 손화중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라도죠. 전라북도 계열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또 맨 처음 어디서 시작해서? 전남장성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의암 손병희 선생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청원군이에요. 청주청원군 있죠. 거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남지방을 다 아우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좀 유명한 애기접주. 누구예요? 애기접주. 동학의 작은 걸 접주라 하거든. 그런데 원래 고을 수령이 아까 수령에서 다단계로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지방 아전을 한 번이라도 했던 그거를다가 5호 담당제처럼 묶어서 한 접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동학에서 그대로 차용했거든. 그래서 그 접주라는 원래 접주인데 그 접주로 원래 유명한 게 손병희라면 황해도에서 애기접주. 동학의 애기접주로 15살짜리가 접주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그 접주가 1896년 3월 9일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치하포리 일본인 스찌다 참살 사건. 그 참살 사건의 범인 누구? 백범 김구 선생. 어렸을 때 이름? 김창수가 되겠습니다. 애기접주가 됩니다. 국밥이 늦게 나와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왜 정당한지 내가 내일까지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상북도 전체로 번져요. 전체로 번져요. 전체로 번져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수훈 최제우가 먼저 붙잡혀서 죽어. 너 왜 개돼지 같은 민중들에게 자의식을 넣어가지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난리야. 이 말입니다. 회사의 사주도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노동자들이 인권을 깨달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 이런 거죠. 누가 가르쳤어 이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놈이 의식화를 시키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경주 용남에서 참살돼요. 그러고 나서 35년 동안 도망당겨요. 여러분 주로 어디로 당길까요? 35년 동안 도망당기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도회지로 다닐까요? 아니겠죠. 소백산맥, 태백산맥으로 당기겠죠. 그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런데 주로 소백산맥으로 많이 당긴다. 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원도 원주지방으로부터 여기 삼예와 남원지방에 이르는 이 지역이 어떻게 돼요? 주된 소백산 산악지대가 주된 해월 최시형의 도망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 충북 청원군, 여러분 청원군 이 지역이 어떻게 해요? 의암, 손병희가 여기에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삶이 윤택하겠어요? 아니면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멍석과 집신을 반드시 대피를 시켜주면 보통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갑니다. 머물다 가면 잘 머물다 갑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로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꼬아줍니다. 제가 원래 이게 다 백정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새끼를 다 꼬아주고 바구니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집신도 다 그 사람 숫자만큼 다 만들어줘. 집세기 여러분 다 만들어줘.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그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만약에 과부밖에 없어서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해월 최시형하고 의암 손병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낫으로 꽃꽝이로 밭도 다 갈아주고 풀도 다 베어주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살쾡이나 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된다면 토담도 다 세워주고요. 여러분 살쾡이들을 갖다가 돌멩이를 던지니까 쫓아보내기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고 황해도 지역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의암 손병희는 아까 해월 최시형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1부에서 제가 얘기했죠. 한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라 이거 가지고 갑자기 하늘님의 소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의 소리였구나. 마치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그렇죠? 의암 손병희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님이니라. 이 말이. 보세요. 단원 김홍도가 그린 여러분 배 짜는 여인네입니다. 여인들이 주로 배를 짜고 있습니다. 이게 옷감 그죠? 뭐 베갯잇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다 직접 짜서 입어요. 칙 칙 칙 칙 나 이거 한번 해봤거든. 이게 가로 직 세로 조 이래요. 아 가로 조 세로 직 그래서 뭐야 직조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착착 이거 이것도 부러지면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한은 똥 눌어도 못 가고 오줌 눌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의 어머님들이요. 여러분들 변비에 그렇게 시달리고요. 자궁경부암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야. 요도암이 그 자궁까지 번져가지고. 제때 똥 눌어 못 가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똥 눌어 가고 오줌 눌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단원기몽도의 이 그림은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요 옆에 요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림이에요. 요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왜? 이거는 누구를 보라고 그린 그림입니까? 단원기몽도가. 아까 정조대왕. 아까 그 왕이 무슨 그 이렇게 일부에서 그랬잖아. 민정시찰 나오면 고작 사대문고기라 그랬죠. 그런데 멀리 있는 백성들의 생활까지 알고 싶어 한 왕이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그 벌레 같은 것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야. 전부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조 헌종 때도 그렇게 신한동 김씨. 지금 김현장 법무법인 김영무 변호사 신한동 김씨 아니야. 그 신한동 김씨의 김좌근이 김문근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 뭡니까? 그 기생나하비를 시켜갖고 저 멀리 저쪽에는 전부 다 매관매직. 그러면 매관매직 해가지고 전부 다 민권을 말살해버리고 말이지. 매관매직으로 그 벼슬 산 애들은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지가 돈 내고 산 만큼 더 삥을 뜯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봉준을 타막했던 그 조병가비 같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돈을 삥 뜯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정조에게 단원 김홍도가 갖다 바친 그림이에요. 그래 임금이 보는 그림에 요강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요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강 없는 거는 다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가짜야. 그래 뭐냐. 이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서당에서 종아리 맞고 울고 있는 거. 뭐 시골 창태에서 씨름판 벌어져가지고 엿장수가 왜 쇠젓가락 갖고 뭐 이래 하는 거. 그 다음에 풍악을 올리는 탈춤 추는 거. 이런 직조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글로만 써갖고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아. 단원 김홍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그림을 그리는 소위 서양화로 치자는 뭐야? 크로키 기법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충청북도 청원군의 서우순. 후일 이름이 서택순이라고 동학에 입도하고 난 뒤에 깨달음 이랍니다. 항상 보따리를 싸고 딱 있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뒷문으로 튀기 때문에 별명이 뭔지요? 최도발이 도망자가 아니라 뭐예요? 최보따리라고 했어요. 별명이. 최보따리시들.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지금도 있는 동네입니다. 손병희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충청북도. 자신의 수행 비서인 의암 손병희와 함께 몸피할 곳을 찾았다. 그 골의 천석군이었던 재벌이지. 그러니까. 서우순은. 서우순의 제일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손자를 볼 수 있겠나. 어. 손자가 중요하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손자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 해월에게 아이고 용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아까 말했잖아. 그 1부에서 말했잖아. 전염병이 피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염병이 피해간 이유는 위생적인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피해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다. 아. 동학이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 지게 생각. 병균을 이렇게 다른 데로는 했는가 보다. 그래서 어때요. 해월에게 용하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변환하십시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한 번 가면은 여러분 저기 돈 없는 사람 집에만 피해가 있어야 되니까 3, 4일을 몸피해 있잖아요. 광군들이 오면 항상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되잖아. 손병희가 그게 좀 지겨웠던 거야. 그래서 지 저거 동네를 가면은 여 서우순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으니 손병희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우리 선생님 딱 막 한 6개월 정도 딱 묵게 해주면은 어떻게 돼. 아. 또 며느리도 다 애 가질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이 용하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망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서우순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병희 속에도 이렇고 이러니까 용하시다면서. 그래서 여기 고을 아저이고 포졸이고 다 내한테 술 안 먹어본 놈 없어. 다 내 돈으로 사는 놈들이야. 그러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한 6개월 편안하게 쉬다가 있어. 조건은 어떻게 하면 손자를 낳겠느냐. 이것만 좀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손자는 누가 낳습니까. 지가 낳습니까. 며느리가 낳습니까. 며느리가 낳겠죠. 그래서 해월은 배를 짜고 있는 것이 누구냐고 딱 들어가자마자 물었어. 해월 최시형이. 칙칙칙 하고 있는 저 배를 짜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서우순은 제 며느리가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도. 해월 선생님 오셨다고 맛있는 것 한번 차려보자. 우리가 천석군 아닙니까. 고기도 좀 굽고. 식사 후에도 탁족. 옛날에는 저녁에 여러분 발 씻는 걸 탁족이라고 합니다. 탁족. 탁족 후에도. 취침 전에도 계속 세 번을 물어. 저 배틀을 누가 짜고 있느냐. 누가 짜고 있느냐. 연희는 똑같은 질문에 지치고 화가 난 서우순과 손병이가 짜증을 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용하다 하더만 치매 걸린 거 아이가 저거. 저래서 기도를 하겄나. 그러나 해월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병희야 일어나라. 나가자. 짐 싸라. 이 집은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손병이가. 선생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섭여를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반찬이 안 좋았습니까. 속이 불편하십니까. 밥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첫째 며느리 말고 둘째 며느리한테 밥을 지어라. 갈까요. 선생님 우리 동네입니다.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죽겠네. 똑같이 저 배틀을 누가 짜고. 당연히 며느리가 짜는 거지. 물어보시느니. 왜 여기서 못 지낸다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나가라니까. 나가는데 막 다 뛰어나옵니다. 서우순이. 선생님. 이러시면. 이 기도빨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애를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나가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저 배틀을 지금도 짜고 있는. 저것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아니 내 며느리가 짠다니까요. 이 영감이 진짜 돌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뭐하마오. 감히 교조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교조고 나발이고. 네 우리 며느리한테 관심 있나 인마. 이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용감하는데. 이제 뭐. 개지풀이고 댕기는 놈인가 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픽 웃고는 해월이 가버립니다. 서우순이 가만히 있다가. 이 자식이 우리 집에는 멍석도 안 말아주고. 짚신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가네. 어. 맨날 멍석 만들어주고. 짚신 만들어준다며. 야 하인들 다 깨워. 그래갖고 꽃갱이하고. 죽창하고 낫을 들고. 해월을 막 쫓아갑니다. 죽인다고. 이 도발이 주제에 잡아가지고. 관하에 넘기면 현상금이 얼마인데. 이 자식. 내가 오늘 인마 이거 죽일 거야. 라고 쫓아갑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 저놈 저거 알고 봤더니. 저 백정이라며. 이러면서. 의암 손병이가 놀래갖고. 이제 어떻게 돼. 멈추시오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천하장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쩌자고. 이 사단을 만드십니까. 이거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소문나면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낫을 딱 갖다대면서. 니 우리 며느리한테 관심있지. 어. 며느리가 와. 니 보고 춘파를 던지더라. 니가 며느리를 언제 봤노. 몰래가서 봤나. 왜냐면 방 안에서 배 짠다고 안 나왔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워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묻겠다. 배를 짜는 것이 누구냐. 저 배를 짜는 것이 누구냐. 라고 물어요. 더 이상 기가 막히고 대답도 안 합니다. 뭐 그죠. 단기 기억상실증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오랜 도망자 생활에 치매가 걸렸구나. 드디어 이 할배가. 며느리가 아니라 한울림이 짜고 계신다. 뭔 헛소리고 개소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자를 낳는 것이 숙제라고 했느냐. 니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서 임신이 안되니 그 액기를 나에게 액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쁜 운이 들어있는 액을 씻어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6개월 동안 편안하게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좋다고 손병이 니가 지금 나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니 며느리가 애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줄까. 밥 먹을 때 손님이 와도 단 10분도 쉬게 하지 않고 발 씻은 뒤에도 자는 데에도 어떻게 돼. 지금이 가장 옷감이 필요할 때라고 한참 자고 있는 한식경이나 지난 두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식경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직조노동을 하고 있는 니 며느리가 얼마나 피곤하면 수퇴를 못하겠느냐고.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가 아니라 서학제의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니 며느리에게는 어떻게 돼. 수퇴끼는 없을 것이다. 니 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수퇴를 하지 못하는 것이야. 이 노동을 왜 여성만이 해야 하는가. 이렇게 힘들고 똥 눌어도 못 가고 오줌 눌어도 못 가는 이 노동을 왜 여성들만이 전담시키고 니 놈은 내하고 고담준론을 쓸데없는 공리공론을 하고자 하고 멋있는 거 하려고 왜 그렇게 하는데 니 머릿속에 나를 모시겠다 하면서 동학에 입도하겠다 하면서 손자를 낳아달라 남하선호사상 손자를 왜 낳아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신분제 옹호사상 여자가 왜 노동을 해야 돼 남녀차별 사상 여자는 여자의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일이 있다는 이런 태도 안한 사상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신분차별 남녀차별 고부간의 갈등 이런 차별 증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니가 어떻게 동학을 믿겠다고 나에게 얘기하느냐 나는 불편해서 니네 집에 못 있는다 아시겠죠 그러니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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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받았던 서우순이 교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쑥으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동학은 이런 종교입니다 세상 만물 한울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암 손병이가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막 도망다니는 게 싫어서 어떻게 돼 자기가 6개월 정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갖고 있을 수 있는 천석군 자기 고향인 서우순 집에 머무르고 했으나 사람들에게 멍석을 말아주고 그렇게 하대를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뭐 도망을 당기고 그 와중에도 멍석 말아주고 집신 세워주고 텐트 쳐주고 하는 그 생활이야말로 구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도자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종교를 구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해월 최시영이 의암 손병이에게 가르쳤던 놀라운 가르침 따라서 뭐야 손병이와 여기 서우순 이름을 이 사건 이후로 서택순 이라고 가르침 의 이야기 아기입니다 감동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월급 좀 안 나오고 나이가 30대인데 장관식 기준답고 좋다고 진영을 바꿔서 뻘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16년으로 넘어갑니다 1916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주세령 이게 뭐냐 술주자 세금세자 명령하다 할 때 명자 주세령 되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7월 25일에 이 법을 제정해서 9월 1일에 전국 발효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어떻게 주조면허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에는 늘 긴장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됐다 가야지 하는 순간 발에 탁 걸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주조면허제를 시행한다 주세를 부과한다 술에 세금을 엄청나게 물린다 술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해 갖고 뭐야 새로운 분류체계상 한국의 전통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랫등급으로 매겨버려서 사실상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원료 판매 등을 통제해버립니다 원료 판매가 뭐야 곡식이잖아요 쌀이잖아요 7월 25일에 재정해서 9월 1일에 전국 발효합니다 조선의 쌀 생산을 단 한 톨에 익려분 없이 모조리 일본으로 공출하기 위한 조치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그렇죠 1916 조선주세력 왜냐하면 추수하고 세금 내고 남는 쌀 가지고 술을 빚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가양주 집에서 배양한 술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신중년 중에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꿈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텐데 혹시나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선 백성들의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어 조선주세력의 목적 조선 백성들의 이야기 장소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술을 먹으면 술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좀 속 깊은 얘기 젊말을 왜 그래 싫어하는데 라고요 젊말 마 싫다 생긴 게 싫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젊말가 옛날에 내를 두드려 팬 적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역시 술 한잔 들어가니까 진실이 나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술 먹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지켜보세요 조선 백성들의 모여서 이야기 장소 사극을 봐도 어떻게 돼 담화를 어디서야 담화 여러분 이야기 담화 어디서야 주막에서 하죠 그죠 그 담화를 제거하는 거예요 즉 뭐야 주막 폐쇄입니다 주막을 폐쇄한다 우리 황작가 여기 이래주세요 주막 폐쇄 이렇게 적어주세요 한글로 내가 일부러 한자로 썼잖아 주막 폐쇄 특히 1916년이잖아 제2의 동학농민운동 가능성에 대해서 일제가 뭐야 포비아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주막을 없애는 것보다는 가양주를 전부 불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간 겁니다 제2의 동학농민운동 가능성에 대한 일제의 포비아 일본 제국주의의 공포증이 말이에요 추세령이 없앤 것은 뭐야 백성들이 모여서 담화하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 가보 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같은 게 다 의병운동 진주밀란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한 마을이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가양주라는 건 집안에서 담는 게 아니에요 집가자를 써서 그렇지 한 마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을에 술독이 있어 거기서 담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게 되죠 그죠 재료도 관리하게 되고 거기서 종교도 생겨나고 거기서 주막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술하는 도도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없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 자가용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장난하나 그죠 술길이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절대로 주류를 제조할 수 없다 즉 뭐예요 한국 전통주의 맥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장인들이 그 이 가양주 만드는 장인들이 죽고 나면 그 자식은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요 두 개하고 요거 있죠 주조 면허제 주세부가 술의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 요거 한 거 있잖아 똑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했다 근데 언제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하겠어요 1. 주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이 부수입을 가지는 것도 두렵겠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저 뭐야 원료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뭐야 남아 돌아가지고 그게 그 지배계층에게 오지 않는 것도 두렵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뭐겠어요 사람들이 일단 주막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공동체 문화로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면서 그 얘기가 대부분 뭐야 아 임금이 참 우리한테 잘해준답니까 보통 아니면은 임금이 저놈 제끼 저기 임금이가 라고 하는 욕하는 내용입니까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주로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욕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있잖아 사람 없는 데서는 임금 나라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 속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게 다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 그 사람 절대 표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야 영조예요 영조가 평생을 두고한 고위의 경종을 독살하고 지가 임금이 됐다라는 그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영조의 엄마가 누구 천박한 무술이다 이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싫어갖고 여러분 영조가 제위하는 52년 동안 뒤에 31년이 금주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다 아시겠습니까 금지시켰었어요 명분은 하나였어요 자꾸 흉년이 드니까 요 쌀 생산을 이 술 빚는 쌀이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술 빚지 말아였어요 개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야기 장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영조가 이거에 맞서서 안 그렇다 술을 만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냐 사도세자예요 그게 단술 여러분 식혜 있죠 왜 감주라 그러죠 고급마 제사상에 올리지 나머지는 일체 금한다 근데 딱 하나 살아남았어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는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제일 형편없는 거 막걸리 그거는 살아남았어 자 여러분 영조가 그렇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살아남았던 우리나라 일제시대 요 주세령 직전 1915년까지 살아남았던 우리나라 술 요겁니다 엄청나게 말이에요 충남 아산의 연협주 문배주 부이주 육로주 계명주 심혜주 옥선주 신선주 청명주 송로주 안동소주 이거는 아시지 그 다음에 효산춘 과하주 하항주 몇 개인지 아세요 여기 적혀있는 것만 해도 47개에요 여러분들 이걸 일제가 다 없앴다니까 영조가 없앤거에요 100개가 넘어요 독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기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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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뭐있노 요게 백일주라는 거 있잖아 요기 송화의 백일주 요 구기자주는 애기 엄마가 여러분 젖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유로 키워야 되는데 요 두개는요 애기에게 먹이는 술이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독한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말 독하다 안동소주 독하던데요 그거는 지금 소주를 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통술은 독한 술이 아니요 맛있는 술이에요 음료수 같은 술이에요 전부 다 이상하게 우리가 소주 맥주 양주 청주 뭐 이런 거 청주가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청주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청주라는 게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정종이 있잖아 정종 이게 뭐냐고 칼이 정종인데 일본 사람들이 칼을 정종이라 했는데 어떻게 술맛이 칼맛같이 날카롭다 해서 정종이라고 했다고 그래 마사답게 이 말이잖아 여러분 정종을 청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청주는 안 먹게 돼버려서 아까 새로운 분류체계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가양주 가양주 가양주는 담화생성 이야기의 생성 소위 말하는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담론의 생성이라고 안 합니까 담론 생성과 민중의식 고향의 상징이에요 아니 프랑스는 여러분 비스트로니 레스토랑이니 하면서 그렇게 높게 치면서 와인바 이러잖아 바로 뭐야 담화생성과 민중의식의 고향이에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게 이 전통 와인 없이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술 안 먹으면 귤 까먹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배 잘라가지고 배 먹으면서 얘기해 아니면 동치미 국수 말아가지고 다같이 국수 먹으면서 혁명을 노내요 아니잖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술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술 안주라는 것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영조하고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그죠 19세기에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 술들이 다 없어졌어야지 지금 문헌상으로 한국 전통주 박물관에 소장 이게 복원이 완전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은 거예요 복원이 안 됐는데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건 백여 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주로 이 술들이 지금 가면 여기에 궁합이 맞는 안주가 있을 거 아니야 돼지고기 하면 새우젓이 맞다든가 소고기 하면 배가 맞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고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었고 어디에서 잡고 어떻게 집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먹었는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어떤 술을 먹었고 어떤 안주를 먹었고 어떤 간식을 먹었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마생전과 민중고약의 상징 영조가 제일 먼저 죽이고 동학이 재생시켰고 일제가 어떻게 돼 왜곡시켜 술만 먹으면 전부 노름판에 무슨 다 인간 말종 되는 것처럼 꼭 드라마 장면도 그런 거 나오잖아 이마 안에 하얀 도자기 들고 술 받아와 이러고 술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이 웬수다 이라고 말이지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음료수였다고 음료수 옛날에 여러분 정수기 물이 어디 있어요 정수기 물이 어디 있냐고 없죠 왜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 석회수가 서양의 물이 다 석회수에서 독일에서는 맥주를 먹었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물 대신 마셨다라는 거는 믿으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물이 없어가지고 술을 빚어서 먹었다는 건 왜 안 믿습니까 그러면 물은 어린애들이 안 먹어요 신생아가 물 안 먹어요 얼음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다 신생아부터 해갖고 늙은이들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 술이 여러분들 어떤 안주를 먹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과자를 뭘 만들어 먹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 꿈이 뭐냐 하면 제가 유튜버로서 이런 전통주들을 다 그 고장에 내려가서 한 번씩 먹어보는 게 그래가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찍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술은 영조가 어떻게 죽였으며 동학이 어떻게 재생시켰으며 일제가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이 세 가지 대맥에 맞춰가지고 한 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본문장님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같이 가자 해도 한 번씩 가시겠죠 그죠 먹어보면서 와 맛있네 이거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독한데 이거는 좀 취하는데 이건 애기들 못 먹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린 소주나 양주 이런 건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여러분 와인이 이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당정옥로주라고 하는 경기도 용인에서 나오는 여기가 여러분 처인산성 있는 그쪽이거든요 옥로주라고 하는 이 술은 여러분 지금 딱 그 맛이 뭐하고 똑같냐면 레몬소주 있죠 여러분 레몬소주가 좀 도수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톡 쏘는 맛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딱 먹으시면 어떻게 돼요 왜 여자분들이 이런 게 왜 가게에 안 나올까요 비싸거든 원가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고급 이런 데서 나와 오히려 어떻게 서울에 무슨 하이아트 호텔 이런 데 있죠 가시면 한국 전통주 한 20개 나누고 이 중에 뭐 드실래요 이래 왜냐하면 그건 비싸게 받아도 되잖아 아시겠습니까 전통주는 원래 가양주로서 어떻게 내면 우리 백성들이 먹는 술인데 이렇게 전락했다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통주에 여러분 여기 산양주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전라도 지역에 많죠 이 왜 아무래도 여기가 곡창지대 그리고 가서 보시지만 알겠지만 여기 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곡창지대 물이 많죠 물이 많기 때문에 뭐다 흙탕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시겠습니까 비옥한 땅의 물이잖아요 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경상도 쪽에는 거의 잘 안 보이고 여기 전라도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라도 충청도 쪽 여기 보십시오 왜 담화생성과 민중의식의 고향이 여기서 됐다 술을 먹으면 취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집합하게 되고 마을 간의 유대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주하고 이때는 혁명의 원동력이 됐고 이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를 집권층에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세령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왜곡시키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게 됐고 술을 먹으면 모이기보다는 술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술 먹으면 심신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과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면서 어떻게 돼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일본군이 상륙했다 이 청군이 상륙했다 5월 5일에 상륙했는데 5월 6일에 똑같이 상륙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기 경상북도의 이런 초법전도지입니다 맨 처음에 수훈 최재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60년대 70년대 60년대 수훈 최재우 70년대 해월 최시형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요 1880년대와 90년대 전라도의 종교까지 갔던 거죠 삼남지방의 모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해월 최시형이 경기도하고 충청도를 하면서 북접이 형성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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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훈 최재우가 1860년대에 간행했던 책을 다시 1880년 한자버전 동경대전 이게 뭐야 동학의 성경 같은 것이겠죠 동경대전 자 동경대전을 쓰고 보니 해월 최시형 같은 백정놈들이나 부녀자들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1881년도 용담유사라고 만들었던 거예요 요 두 개를 근데 본부장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뭐냐 제가 국사학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동학을 막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국사학과에 교수님 한 분이 뭐라 그래 이렇게 야 너 천도교 믿냐 이랬다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고 사입이에요 그리고 뭐야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백주 실대 없이 나타나가지고 끼어들었던 불손한 빨갱이들인 거야 그 교수가 생각할 때는 뭘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니가 동학교도야 이 말이에요 동학이 변해서 이제 천도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휴 그럼 너 뭐 믿어 저 기독교 믿습니다 아니 기독교 믿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해 이건 다 사탄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게 대학교 교수라는 게 그 옆에 그 대학교수의 논문 도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원생들은 서로의 눈치를 막 보는 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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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교수편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민족대표 33인 나중에 제2의 동학운동으로 벌어졌던 3.1운동의 두령이 누굽니까 천도교 교정 교조 손병희죠 손병희하고 같이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구국운동에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했고 만주에서의 대종교 항일독립운동에 기독교와 어떻게 됩니까 대종교가 함께했습니다 그따위 시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3.1운동이라는 게 거국적인 제2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 유명한 첫 번째 1892년 3예집회 녹두장군 전봉준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 다음에 보은집회 1893년 여기 보은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려와요 충북 보은에 교조신원운동을 여기 경주하고 광화문 앞에서 우리 수은 최재우는 역적이 아닙니다 역적 혐의로 모가지가 잘려 죽은 것을 명예회복 즉 사면복권 해주시오라고 왕 처음에 어떻게 경주에서 경주하고 보은에서 어떻게 돼요 전북관찰사한테 얘기했으나 안되니까 임금한테 직접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 두 세력이 보은에 다 모이는 거야 남적과 북적이 아시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우와 했다고 그래서 3예집회와 보은집회 나아가서 1894년 평화적으로 하니까 안되네 이래가지고 1894년 3월달 전남 남원하고 광주 사이에 있는 장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관군을 공격하는 동학농민군이 됩니다 일본놈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아까 전북 완주군 삼예읍 충북 보은군 그 다음에 한양의 광화문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1차 신원 운동 2차 신원 운동에서 다 실패하고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고종이 동학은 전부 다 뭐요 동비 동학의 이름을 빌린 산적대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처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비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박정희가 북한 간첩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비라고 불렀죠 그죠 공산당의 산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보은 신원 집회 광경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손병희하고 전봉준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 동학농민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 보은입니다 충북보은 여기는 완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죽음의 아리랑 최시형은 1898년 여러분 지금 종로 3가역 9번 출구에 나오시면 이 비석이 있습니다 서울 3호선 종로 3가역 9번 출구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제 사진도 있는데 여기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조선혁명가 김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혁명가 김산을 북경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님 웨일즈 유명한 언론인이죠 님 웨일즈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째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잖아 그죠 아리랑이라는 말이 왜 아리랑이 이렇게 구슬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그 다음 뭐예요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 가사가 뭐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발병이 난대잖아 발병이 이게 무슨 가사일까 사람들이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불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는데 이 아리랑 이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김산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본명이 뭐예요 장지 락 씨죠 이 사람 본명이 이 김산 님 웨일즈가 흥미를 느낀 이유가 북경의 웬만한 철학책 역사책 모든 도서관에 대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뒤에 카드에 그러면 일제시대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있더래 뭐 또 이 사람이네 또 이 사람이네 그래서 님 웨일즈라는 이 언론가가 그죠 예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 봤더니 혁명의 완전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님 웨일즈가 제목을 아리랑이라고 뽑을 정도로 옛날부터 우리 조선은 왕의 모가지를 따지 못한 슬픈 민족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왕의 모가지를 잘랐다는데 왕의 모가지를 민중들이 자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혁명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19세기 말에 가보 농민전쟁으로 대표되는 동학 농민군의 반란도 결국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청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19세기 말에 조선에서 혁명을 꿈꾸었던 그 수많은 민중의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죽을 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체포돼서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테레비가 있어요 연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모가지가 잘린다 목이 매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최대 시청률의 민중 이벤트예요 한양사람들에게 야 저놈이 그 흉악한 반란군이요 이러고 가서 다 본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여러분 4호선에 그 고개가 먼저 당고개야 당고개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그 당고개 역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 그 고개에 여러분 사형수들을 목을 매단대요 거기서 여러분 보다가 있잖아요 역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이 죽으니까 와 잘됐다 이래야 된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고 막 슬피 울죠 어 어 어 이러고 울잖아요 그러면 포졸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군관들이 보고 있다가 이슈이 너 왜 울어 이런다는 거야 왜 울어 너도 이놈아 한패지 이 말입니다 감히 역적이 죽었는데 눈물을 보여 너도 죽고 싶어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울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욕구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다가 반란이 더 일어나면 어떻게 그래서 19세기 말에 당고개나 서울에 상계동 같은 도봉구 창동 지금 지역 이쪽 지역에서 목매달리가 죽은 나무에 이렇게 달리 죽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종로 3가역 9번 출구 있잖아요 여기 전옥서 있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교도소 있는 자리에요 이 숭악한 역적 죄인들이 목매달라 죽었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울 수 있는 권리를 준대 여러분 그 권리를 준대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모가재 이렇게 내려오는 이 때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창을 하든 누가 선창을 하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마치 귀신이 곡성을 하듯이 노래가 돼서 다 번진다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만큼은 절대로 아무도 임금이라도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게 아리랑이래요 여러분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4km도 못 가서 왜 한양 북부지역 북대문을 넘어가기도 전에 발병이 나서 내를 버리고 못 갈 거다 라는 예약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아리랑입니다 최시형 수훈 최재우 해월 최시형 녹두장군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김계남이야 뭐 거기에서 죽었으니까 지방에서 죽었으니까 아니 최재우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혁명가들이나 의병장들이 죽을 때에 어떻게 돼 조선왕조 말고 새로운 어떤 지배자가 나오고 민중을 알아주는 새로운 혁명가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민중의 열망이 꺾이는 것을 괴로워한 그 죽음을 슬퍼하긴 하나 여전히 관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거를 어떻게 돼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아리랑을 부르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전봉준의 경우에는 무슨 노래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노래죠 웃고 떠들다 보니 이제 마지막 해왔습니다 해왔습니다 해월 최시형의 동학교도의 모습 1898년 재판을 받고 죽은 동학교도의 모습입니다 해월 최시형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고함이 이응로 화백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군상 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진경 화백 고함이 이응로 화백의 정신적 수제자이자 고함 미술 대상을 수상한 이진경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해월 최시형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이게 뭡니까 피눈물이죠 그죠 피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전체를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본부장님 이쪽을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이는 여러분 신문지입니다 왜 신문지에다 그렸느냐 민중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종이 한지가 아니고 뭐야 민중의 지도자다 그래서 해월 최시형을 이렇게 피눈물을 그리고 두드려 맞아서 95년에 체포돼가지고 3년 동안이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피눈물이 쏟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카메라 한번 돌려보시죠 여기 이게 해월 최시형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 자 여러분 여기 왜 까만색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색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된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에 화가가 추상화로서 뭘 그린다 여러분 시끄멓게 수염이 있네 여기 뭐냐 일본군들이 뭐라고 했어요 1호 검사 1호 검사 1호 검사 우리 근대적인 재판 역사상 제1호 법정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해월 최시형입니다 1호 사형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라 당시에 모든 조선의 판관 및 검사 판사들이 사형을 구형할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혁명을 했던 뭘 했던 나는 모른다 법대로 처형할 뿐이다 법대로 그런데 1호 판사는 녹두장군 전봉준의 아버지에게 만석보의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거를 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양반 몰락한 양반 전봉준의 자기 아버지 전창혁을 곤장 서른대를 때려갖고 때려 죽인 새끼 바로 누구 조병갑입니다 1호 판사입니다 1호 검사는 누구야 여러분 해월 최시형 재판의 1호 검사 여러분 누구예요 피고인 최시형 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했던 검사 누구 이완용 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호 검사 이완용 과 1호 판사 조병갑 법대로 재판 해서 어떻게 돼 1호 사형 수를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접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 학예서 여기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천진난만하죠 이 슬픈 그립 여러분 동학교도들이 농민전쟁으로 사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달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사람이 곧 한울림이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나왔던 수많은 동학교도들을 상징했던 바로 박정희에게 배제당했던 제3공화국의 화가 전두환에게도 배제당했던 제5공화국의 화가 어떻게 돼 노태우에게도 배제당했던 제6공화국의 화가 1905년에 태어나 1989년에 향년 85세의 나이로 프랑스 파리에서 스스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고함 이영노 화백의 세계 최고의 글자 군상 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동학입니다 여러분 주막에 모여서 한국의 전통 가양주를 물 대신 먹으며 새로운 세상 신분 상승을 꿈꾸었고 그래서 혁명의 주체가 되었지만 그 혁명을 이끄는 교조는 피눈물을 흘리며 신분제를 고수하려고 했던 조병갑과 이완용에 의해서 고종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고종이 일본의 권총에 굴복해가지고 어떻게 돼 무릎 꿇어 만들었던 가보 개혁 이후 가보 개혁은 무슨 개혁이야 경장이지 가보 경장 이후에 모든 법에 의거하여 법대로 이로 사형수가 되었던 슬픈 역사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로 해월 최시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동학이라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국 이거 전통주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녹두장군 전봉준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계에 계시는 유튜브 백이성 강사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영조는 나쁜놈입니다. 고종도 더 나쁜놈입니다. 일본은 제일 나쁜놈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